자 썸즈 PC방 저희 차주분은 저기서 철거 나오고 계세요 스피커라인 여기가 대우잭은 여기가 스피커라인입니다 여기에 전원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 맞네요 그거 우진 맞아요 아 저기요 아 지금 밑에만 살짝 빼봐요 아 기어부터 빼야돼 자 여러분 이게 루프탑이랑 이렇게 어닝이 있으면 캠핑 다니시는 분이에요 높은 확률로 99.99% 캠핑인데 이게 지금 차가 쌍용 카이런이에요 카이런 액티언 전에 아 액티언 뒤 카이런 근데 코란도 스포츠나 카이런이나 여기까지는 오디오가 동일한데 지금 기존에 안드로이드 시공이 되어있는데 얘가 맛이 갔어요 차주분이 여기다 마우스 담아놨어 만태가 터치가 안 돼갖고 마우스 쓰시는 중이야 아 터치가 안 돼갖고 마우스 쓰시는 중이야 포만 카메라도 대통됐다 하더라고 이게 저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2차주분은 정확히 3년을 쓰신 거에요 근데 이 안드로이드가 사실 이제 저희가 너무 비싼 거 사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중국 제품이잖아요 AS가 사실상 진행이 어렵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AS 많이 어려워요 어? 잠깐만 야 뭐냐? 신 차왔다? 아 우리 거 아니지? 아 다행이다 우리 오늘 오면 안되잖아 가반대 내일 오기로 되어있는데 자 썸즈 PC방 저희 차주분은 저기서 철거 나오고 계세요 놀러오기도 좋아 여기 이 남자들의 놀이터라니까 남자들의 놀이터 빨리 내신 게임 빨리 아니 그 휠 사까 진짜? 빨리 빨리 진짜 휠 사고 풀스 갖다 놓을까? 빨리 저 밖에 있는 베렌 시트 빨리 뜯어서 야이씨 종림차 시트를 뜯어 이 미친놈아 그거 딱이던데? 시트를 하나 사야지 어? 완전 이쁘던데? 플레이시트랑 그 풀스 형 집에 있으니까 갖다 놓을까? 선형아 네? 야 만택이하고 지금 얘기를 해봤는데 네? 형이 집에 있는 풀스를 갖다 놓을게 네? 그 조이스틱은 형이 살 테니까 네? 플레이시트 하나 갖고 와 시트를 갖고 와 어어어 저럴 줄 알았어 자 해서 네 형수 맨날 타잖아 퇴근할 때마다 델러 가는데 형 형 뒷자리 뒷자리 시트가 괜찮으신 사람이야 진심 발바칭만 올려둔 이모지 야 네 컴포터블 갖고 와 의자 떼어버리게 암튼간에 이제 기존에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는데 이 쌍룡 커넥터가 여러분 이걸 내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구형 대우 커넥터랑 동일합니다 모양이 위에 4개 4개 밑에 3개 4개 3개 근데 이게 보면 전원하고 이런 몇 군데 위치가 대우하고는 핀 위치가 달라요 그러니까 모양 똑같다고 그냥 꽂으면 요거는 저기 제품이 타버릴 수가 있어요 스피커라인 여기가 대우 잭은 여기가 스피커라인입니다 여기에 전원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 그치? 여럿 피곤해진다 대우 쌍룡 잭을 항상 제가 지금 말씀드렸어요 상시가 이렇게 가운데 쪽으로 와 있으면 요거 쌍룡 잭입니다 참 이제 마우스 빼셔도 되겠네 저게 정상이면 차에서 마우스 쓰기 참 쉬운 일 아닌데 야 기왕 철권 저렇게 다 설치해 놓은 김에 형 저기 녹화해가지고 쿠키 영상으로 뒤에 올려볼까? 사람들이 철권 언제 올리냐고 그렇게 말 많은데 철권 언제 올리냐고 USB 이거랑 이거랑 둘 다 꽂았구나 응 그대로 꽂아야겠다 그대로 꽂아? USB는 동일하잖아 저쪽에 날 감아놓긴 했는데 아 그걸로 돼있어? 중간에 이거 이유던지 아 그러면 너무 저기 하지 아니면 여기 이런 거 없어? 없어 USB 말고 저걸로 개조시킨 거 아 있어? 남았냐? 있을게요 오케이 그걸로 만들고 이거 상키나 없는데? 그게 없어 둘 다 이핀인데? 카메라 전원을 따로 따왔을 수도 있어 메인 잭에 이게 사실 우리가 안 한 건 이제 어떻게 했는지 몰라 그래도 이 정도면 깔끔하게 작업을 했는데요? 이거 샵에 맡기신 거래? 샵에서 하신 거죠? 네 맞아 맞아 그렇지 샵에서 하니까 이런 퀄리티가 나오지 왜냐면 저희가 보면 다이 하신 거는 저희가 보면 조금 알아요 아 다이 하셨겠구나 싶을 때가 있어요 다이를 진짜 잘하시면 표가 안 나는 경우도 있고 순정 커넥터 이렇게 다 풀릴 테이프 풀리는 거 보면 참 어쩔 수가 없지 나 카니발 사죠 카니발? 어제까지는 베렌이들이 왜 또 카니발이야? 페미니카 먼저 사야지 선영아! 카니발 KA4 고객님 여기 계시다. 계약서 써라. 산대. 저거 형 이름으로 일단 계약해주세요. 뭐 누구 이름으로? 내 이름? 어. 미친? 왜? 나 할 거 안 나와. 나 사달라고 했으니까. 아 뭐래? 그러니까 사줄게. 돈은 네가 내. 돈 누가 내라는 얘기는 안 했잖아. 어.. 신형, 돈은 내가 내다가, 1년만 내다가 잠수 좀 탈게. 괜찮아. 선영이 9개월까지만 페널티라, 1년 내다가 잠수 타면.. 아이씨, 가게 출근도 안 한다는 얘기잖아? 그건 안 되겠다. 잠수를 태워주세요. 뭐 어딘 맨날 잠수를 타, 너는? 꼬록꼬록 할 때까지. 꼬록꼬록 할 때까지? 뭐냐, 그래, 아따. 이거는 키로스 얼마나 타신 거예요, 사장님? 한 번 볼까? 20, 59, 70? 야, 이거 계속 타실 거잖아요, 차. 후방 카메라 잘 나가? 아니, 후방 카메라가 마시갖고 볼라고. 카메라가 멀쩡하면 안 바꿀 건데, 지금 안드로이드가 마시갖고, 후방 카메라가 안 보이는 상태예요. 사진 좀 보고. 왜냐하면 이거 바꾸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돈 몇만 원 더 드는 게 뭐, 저희 입장에서야 버는 건데, 차주 입장에서는 괜히 안 써도 될 뻔 같으면. 꼬박하스 산이잖아. 야, 어딨냐? 꼬박하스 산이잖아. 여기 옆에 있잖아. 아, 씨같이 어디 있어? 어디다 빼놨어? 꽂아. 어디다 빼놓은 게 아니라 원래 옆에 있잖아, 얘네. 꽂아, 꽂아. 옆에 있잖아. 띠레띠띠. 띠레띠. 자, 후방 카메라 화질을. 어, 쌍용카메라. 뭐? 제 외부네. 하이티. 아, 여기. 아, 네비 왜 이래? 네비 맘에 착 맞았거든, 저걸. 왜 이래? 네비 저는 접촉을 했습니다. 뭐, 네. 깨끗한데요, 카메라? 근데요. 그건 안드로이드 보장. 안드로이드 보장. 네, 그럴 수도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카메라 바꿀 일은 없겠다 싶은데요, 이 정도 화질이면. 새 걸 달아도 이 정도 나올 거라. 어, 신호 나오나 좀 보자, 일단. 해놓으면 켜놓기네. 거봐, 난 촬영 시작하면 일이 커진다고 벌써 7분 40초 찍었지? 맞네요. 그거 오진 맞아요. 후방카메라 그냥 살리면 될 것 같아. 어, 살리는 게 나도 나을 것 같은데, 괜히 논드느니. 깨끗해요, 지금 화질이. 화면이 아예 안 나오시는 거예요, 아니면 흐리게 나오다가? 전환이 안 돼. 전환이 됐다, 안 됐다 해. 나왔다, 안 나왔다, 안 나왔다, 안 나왔다. 불러도 갑자기 나왔다가? 이게 안드로이드가 아까는 껌껌껌껌 하더라고 마시가 안 했고. 예. 그러면 기본적으로 나올 때에는 화질은 잘 나왔다는 거죠? 화질은 잘 나왔어요. 근데 안 나올 때는 그냥 안 나오고. 그럼 안드로이드 지금 봤을 때는 아까 제가 차 집어넣을 때 보니까 안드로이드 문제 같아서. 아, 나 이 순정배선 이게 왜... 아이, 또. 주소개 해주세요. 근데 순정배선이 되게 대충이야, 보면. 돈이 많이 들어서 그런가, 이게? 원가인가? 원가 절감이겠죠? 순정배선 안 감아놓는 것도? 아, 왜냐하면 차를 아직 몇 년 더 타시... 이거 나중에 38만 되면은 38만 4천 되면 사진 좀 보내주세요. 네. 혹시나 그때까지 타시면. 시청자분들 달 프로젝트 할 거예요, 내가. 오케이, 나 얼마 안 남았어. 38만 4천 찍은 차들 다 사진 모아가지고. 나 얼마 안 됐어. 조금만 있으면 돼. 그, 왜 결혼식장 그 저기 뭐야. 그 결혼 그 영상 편지처럼. 이쁘게 한 번 찍어가지고 내가. 왜냐면 저는 이제 새 차도 좋아하지만. 제가 맨날 현역 프로젝트 같은 거 하잖아요, 실내를. 물론 제가 외부까지는 못하는 정비사는 아니니까. 실내까지는 좀 하는 편인데. 그거를 왜 하냐면 저는 그 차들이 더 오래오래 달렸으면 좋겠거든요. 헤드티즈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야, 근데 니클릭은 38만 찍기 전에 돌아가실 것 같아서 내가 좀. 니클릭은 뭐 그냥 버리는 거고. K5는 뭐 38만을. 살릴 수는 있지. 오버라고 오버라고 오버라면. 차값보다 더 들지, 살릴 수는 있지. 자, 이렇게 순정 배선도 차를 오래오래 타려면 조금 예쁘게. 살 수 있는 만큼만. 여기서 뭘 지금 개조해서 따갔으니까. 좀 오랫동안 그 따간 짐 선들이 보호가 좀 되게끔. 내가 BMW 하면서도 이 얘기를 했던 거 같은데. 왜 내가 순정 배선을 감고 있어야 되지. 자, 선을 뺄 때 저렇게 뒤쪽으로 빼가지고. 대시보드 뒤쪽으로. 이렇게 옆으로 옆구리로 들어오지 말고. 옆구리를 들어오면 이렇게 카바에 선이 딱 물려요. 그럼 선이 손상인가니까 비벼져서. 가급적이면 저렇게 뒤로 빼서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 집어놔, 집어놔. 어디, 어디. 여기 내 손 보이냐? 일로 넣어, 일로. 그냥 대충 집어넣고 찾으라 그러지 말고. 안 보여. 어딨어, 아예 뒤로 가는 거 같아, 야. 쥐 손 들어가네. 자, 이제 어떻게. 여자친구한테 영상편지 하나 찍어드려요. 나 모니터 좀 살게, 그래픽카드 좀 살게. 허락 좀 받아보실래요? 공개적으로. 어, 어떻게. 아니, 잘 들리게. 제가. 뭐 얼굴은 안 찍어드릴게요. 여자친구분이 누군지 모르니까. 컴퓨터랑 그래픽카드랑 좀 바꿀게요. 6년 썼다고 그랬죠? 네, 바꾸실 때가 됐어요. 허락 좀 해줘. 자, 여기 저기 여자친구분. 자, 저기 지금 남자친구분이 오셔가지고 제 컴퓨터로 지금 철권을 해보시고서 마음이 정해졌어요. 사실 거 같으니까. 그래도 우리 사실 뭐 다 남자는 애들이니까 남자애들 취미를 어느 정도는 좀 말리지 마실 거예요. 대신 뭐 어차피 사장님도 지금 차를 보니까 딴 데 돈 많이 쓰시는 스타일이 아닌 거 같아. 네. 어차피 돈도 안 쓰고 사는 사람인데 좀 허락 좀 해줍시다. 지금 이렇게 변명 같이 해주면 된다니까. 하하하하하하하하 자, 저렇게 A필러에 어디 묶어줄 데가 없으면 요 강력한 부직포를 또 넓은 넓적한 거 이거 있어요. 이거 이거 이걸 동원해가지고 필러 쪽에 딱 붙여주면 또 안 떨어집니다. 오리오는 어디 개조를 안 했지? 라운드만 하나 개조가 돼 있네? 이게 뭐지? 잘라놨는데? 아, 압착을 했구나. 아이고 이거 압착해놓은 데 전기테이프를 안 했죠? 전기테이프를 갖고 왔냐? 마태가? 압착한 게 전기테이프를 안 한 게 아니라 어. 압착한 게 떨어진 뭐가 있지? 위에 툭 플라스틱이 빠져나갔을려나? 지금이라도 봤으니까 해줘야지. 그게 높죠. 응. 몇 년 됐으니까. 요런 거 있잖아요. 노출된. 네. 이런 시민 노출되는 전선은 문제가 생길 수가 소지가 있어요. 응. 4% 더. 이게 습이 들어가거나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왕망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런 거는 열어보실 수는 어렵고. 자, 나는 철권 녹화하러 갔다고. 난 우리 명나라가 나사를 좀 보내줬으면 하는 희망이 있어. 자, 이건 나사를 채워서 이렇게 브라켓을 고정해야 되는데 또 나사가 없습니다. 가진 거 다 뒤져보는 중이에요. 하난도 알겠지? 거기다 좀 더 작아야겠다. 컴퓨터용 저기 유아포나 사 없나? 좀 차지? 3개 한 번 더 쳐. 3개? 3개? 뭐 컴퓨터용 많이 했었어야지 이걸 찾지. 이것도 일단 맞을 거야. 위의 포 마지막에. 걔는 되네. 나사가 집 어땠로야, 칸마다 다 달라. 아니, 어느 게 저게 바깥인데 왜? 이거 어떻게 조립하라고 이렇게 해? 이거 되게 애로사항 꼽힌다. 모양에 찍힌 걸로 봐서는 얘가 바깥인데. 튀어나오게. 마이클 기존 게 더 좋아 보이지 않나요? 어디인데? 이거 봐, 만태가. 이걸 덮으면 그게 안 들어가게 생겼잖아. 어? 야, 이거 덮어도 나사 구멍은 보이겠는데? 나사 구멍은 어떻게 보여? 보이잖아, 여기. 그게 아닌데 그걸 어떻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조립을 해? 얘가 이게 바깥인데. 많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아니, 그냥 보면 모양이 얘가 바깥인데 그럼 어떻게 조립을 하는 거 대체. 어떻게 조립해야지. 아, 능력껏. 이거 뭐 커넥터 다 똑같이 생겨갖고. 이거 미치겠는 건 여기도 비슷합니다. 더. 뭐 하는 거냐. 같이 대해봐. 어, 붙일게. 봐봐, 얘가 이렇게 바뀌니까. 그걸 넣으면 얘를 넣을 수가 없단 말이야. 야 이거 동시에 들어가야 돼. 이거 못 집어넣어 이거. 피스를 그럼 못 박잖아요. 근데 피스를 박으면 아예 얘를 넣을 수가 없어. 피스를 박고 생각을 해보자고. 피스를 박기 힘들대. 피스를 박고서 살살 넣어봐야죠. 어떻게든. 어떻게든 하냐 이거. 어떻게든. 어떻게든으로 될 정도의 폭이 아니야. 됐어? 아 잠깐만. 됐어 됐어. 미안한데 위치가 어디야. 이거 핀 맞나가 봐. 먼저 이거 비상댕이랑 사륜 다 맞나가 봐. 여긴 다 맞아 무조건. 켜봐서 한번 확인해 보라고. 엉덩이 이쪽이 뜨거워지나 내 쪽이 뜨거워지나 이것만 보면. 사륜도 보고. 지금 사륜 들어가 있잖아. 여기서는 나갔어요? 둘 다? 알겠습니다. 사륜 안 들어오는데? 시간 켜야지 들어오나? 아니 들어온다. 아 맞다. 이걸 같이 켰어야 해. 아 저기야. 아 지금 밑에만 살짝 빼봐요. 아 뒤로부터 빼야돼. 아 끌어야겠네요. 하ㅓ 끌어어여. 아 ajust artists. 조금만 좀 이렇게 쏙 해라. 응. 으이찬. 히르indi距 falls up. 핸들리믹music. 살짝 벌려 나 이렇게 되게 힘들게 만들어놨어 어이구 그렇지? 카메라 깨끗하잖아요 바꿀 필요가 없었던 거죠 돈만 아까울 뻔했던 거지 소리가 잘 나오면 보고 케이파이브처럼 해야 되겠네 당기고 밀고 잠깐만 거기서 끝을 넣어서 당겨야 될 것 같아 야 얘네 진짜 신기하게 만든다 마감제 만드는 거면 대단해 진짜 한국에서 이런 시도조차 안하는데 소리도 잘 나오고 핸들리면 다 잘 되고 하잖아 썸즈공방 위치 삼시공방 말고요 삼시공방 어디까지 인식을 해? 잘 되는 걸로 삼시공방 어디야? 자 이렇게 쌍용 카이런이고요 이것도 이제 작업이 끝났어요 전원오프까지 다 잘 되는 걸 보면 불 나와나 보다 뭔 불 어디에? 어? 볼트 펴주세요 뭐 어디에? 아... 볼트가 어디 나와? 여기! 필러 필러에? 어디에? 어 봐봐 나와 나와 11.4 잘 나와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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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쌍용 카이런이고요 이게 아직도 뭐 한참 차에 수명이 많이 남아 있는데 어? 이렇게 이런 거 또 불필요한 거 있으면 넣어갖고 쓰고 안드로이드도 사실 했던 차인데 고장이 났으니까 바꾸는 수밖에 없는 기고 그렇게 잘 쓰면 됩니다 아 그리고 여자친구분 이제 컴퓨터 바꾸실 거 허락 좀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물러가겠습니다 늘 여러분들의 내일이 오늘보다 행복하고 멋지게 응원하겠습니다 빠이빠이 빠이빠이 얘는 고생하고 있어요 너 갖고 오세요 귀엽네 귀엽네 오케이 다 먹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